스텝 바이 스텝 기아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 기아 인증 중고차 중고차 판매 쉽고 편리하게 기아 인증 중고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 차 팔기를 눌러주세요 PC에서는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스텝 1 예산 견적 확인하기 견적이 필요한 차량 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기아 커넥트 고객이라면 연동된 차량 정보를 통해 차량 예산 시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스텝 2 상세 견적 확인하기 이제 상세 견적을 확인해 볼까요? 여러분 잠시만요 기아 인증 중고차 서비스는 중소기업 사업 조정 권고에 따라 기아 신차를 구매한 고객 구매 예정인 고객에 하나여 상세 견적을 받아본 뒤 차량을 판매할 수 있어요 견적 확인 요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상세 견적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문 평가사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사 대면 방문 방식 기아 오토큐 정기 점검 데이터와 차량 사진을 이용해 상세 견적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점검 데이터 이용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대면으로 상세 견적을 진행해 볼까요? 상세 견적 진행 상태를 안내받을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전문 평가사와 함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입력해 주세요 평가사가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내 차량의 이력과 견적 방식 정보를 확인하고 견적 요청서 제출 클릭하면 상세 견적 요청 완료 전문 평가사의 꼼꼼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내 차량의 정확한 견적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상세 견적을 진행해 볼까요? 차량 점검 데이터 이용 방식 클릭 상세 견적 진행 상태를 안내받을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기아 오토큐 정기 점검 데이터 검토가 시작됩니다 검토가 끝난 뒤 가이드에 맞춰 차량의 사진을 촬영 후 업로드합니다 정확한 사진을 올릴수록 차량의 견적도 정확해져요 차량의 튜닝 이력,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차량의 이력과 견적 방식 정보를 확인 상세 견적 요청이 완료됩니다 스텝 3. 최종 견적 확인하기 상세 견적이 완료되면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최종 견적과를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을 완료한 뒤 차량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지정한 인도 일정에 맞춰 차량을 인도합니다 중고차 판매, 참 쉽고 편리하죠? 기아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 기아 인증 중고차 기아, 움직이는 personas